국디엠, 국악 E-DM을 선보인 최희림 씨는 최종 점수 몇 점을 받았을지 지금 공격했습니다. 예민해미였는데 국디엠 됐어, 이제. 너무 좋았는데. 과연 6위가 740점입니다. 초조한 건 촘촘이죠. 최희림 씨의 최종 점수. 최종 점수. 55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최희림 씨가 5위에 오릅니다. 이유나 씨가 6위가 되고요. 촘촘은 믿기지가 않지만 탈락입니다. 일단 최희림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5위입니다. 세미파이널 라운드가 좀 진짜 힘들긴 힘드네요. 세상에 촘촘히 탈락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소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사실 이 세미파이널까지 오게 된 데는 정말 사샤와 희영님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. 풍류대장 시즌2 꼭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. 계속 응원할게요. 너무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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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